양자 보호장을 찾아옵시라! 희망험리 해와! 어선 이걸 피하셔야하옵니다. 앞에 대체 무슨 일인가? 동명 천재단이 기습을 위해서하옵니다. 뭐하라? 동명 천재단! 아니! 아니 대체 그놈들이 무슨 연유로! 배아를 찾고 있사옵니다. 어서 여기를 피하셔야 하옵니다. 내가 나가고 있네. 어서 배아를 피해 지켜드리게. 누구냐? 누구냐? 혹시... 도두르라! 어서! 우리나라의 개가 되어 말로만 떠돌아대는 애국을 믿지 않을 것이다. 어서 놈들에 뒤를 쫓아라. 이번 싸움은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이 공패에게 비책이 있사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던 대조영. 그 사람이... 동명천재단과 안동도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날들어! 대조영이 목의 감이다란 말이오. 대조영의 목은 소장이 배워 올리게 싸웁니다. 곧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동명천재단의 배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동도브 관어를 공격하겠단 말씀이시오. 동명천재단의 배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명천재단의 배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명천재단의 배우가